아... 날씨가 하시나 비가 올까봐 그저 했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사세요? 예예 네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 음악 동료 소개할게요 예 기타리스트 하찌상 오우 오우 아 이거 진짜 와하다 저랑 인연은 87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음악하는 사람인 줄 몰랐지만 저분이 아내 알게 된 거예요 데뷔 이전에 의여섰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또 음악의 기회를 같이 그리고 저의 그 상즌 앨범 상즌 앨범 오즌 앨범 이렇게 프로듀서 프로듀서 해주시고 했던 분입니다 자 이제 부서에서 살짝 놀아야지 요거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어 놀고미구나 아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하하 내년이 아 내년 이맘때가 그 우리 홍섭 선생님이 그 탄생 백주년 때부터 네 그래서 올해부터 어 어 이런 걸 원화적인 네 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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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뭐 공연 이게 있을 예정이라고 진짜 좋은 네 좋은 시간 많이 예 와우 아리가또 형 제주가 좋더라 예 하하 나 형의 제주가 좋아해 아 진짜 제주는 예 이 상이 좋더라고 형의 제주가 오케이 어 뭐 이렇게 다른 여타 공연 모르겠어요 다른 공연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공연은 뭐 이렇게 격식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예 네 넌 안좋으세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콜 오습니다이 그냥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끝낼겁니다 아 예 야 야 괜찮다 저런